소독부는 당신에게 큰 기념을 하고 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격살한다 난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박단가 궤조원에入らないように 소지선군 김우진을連れてくるんだ 놈들이 널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독립군전문대 순서라도 있는 겁니까 왜 겁이 나나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자칫하다면 여기서 다 죽어 니네 다 돌렸어 아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닿는 니네 단원 중에 한놈이 밀정이야 지옥에서 보자 바로 그 놈이 밀정인 거죠 자 tor지사 잔다 깔고 문화 로 아멘